오랜만에 머리를 하러 갑니다 빠잉 머리하고 다시 한번 찍어볼게요 뽀글뽀글 파마 이뻐요 카페 라떼랑 버릴 수도 있어서 일회용 마스크를 챙겨주셨습니다 Stream 야밤에 침대 언박싱 야밤에 침대 언박싱 제가 요가복을 많이 샀는데 이번에는 모노비거 사왔어요 뜯어봐야지 우리 가! 하지마! 절대 하지마! 이랭! 제가 부터! 하나 샀습니다. 나중에 착용샷은 언젠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티트도 입어보고 샀어요. 굴마! 굴마! 소소한 작고 뭘 사는 언박싱. 어때요? 화내지 마. 화내지 말라고. 그만. 이제 자도록 해. 누나 내일 월차라서 놀러 나갈 거라고. 넌 사줘야 되겠지? 누나 갔다 올게. 누나 운동하고 올게. 내 말 들어가? 들어갔어? 어. 우리 애기 갔다 올게. 귀염낭아. 귀염낭아 갔다 올게. 누나 운동 갔다 올게. 공부 열심히 하고 올게. 하이 예뻐량. 하이 예뻐량. 하이 예뻐량. 하이 예뻐량. 하이 예뻐량. 하이 예뻐량. 아 갔다 올게. 이따가. 밤에. 밤에 산책..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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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같이 간다. 하이 예뻐량. 밤에 산책 가자. 봐봐. 밤에 가자. 이리 달려오지 마. 누나한테 가봐. 누나 간다. 바이바이 밤에 산책가자 밤에 오늘은 가자 알았지? 우리 오늘 갔다 올게 여대야 업고 가라 업혀 업혀 등에 가서 업혀 같이 가 같이 가 점프했어 맞어? 완전 점프했는데? 같이 갈거야? 나한테 같이 갈거야? 어떡해 희망공은 하지 말자 엄마 갔다 올게 잘가 가봐 나가봐 저희 갈게요 어머 이쁘나? 엄마 다리에 힘주고 안내려 그치 안내리지 내려 이거 봐 왜 내려야겠어 같이 간대 안돼 미안해 미안해 전화받아 갔다 올게 밖에 내보내줘 여기 밖에 거기 밖에 가자 그러면 가 장난감 내다놔 아니 뭐지? 껌 내다놔 시가 갔다 시원하다 역광이네 껌? 껌 먹게? 나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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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 불어 아 응 예뻐졌다 아 예뻐졌다 아 다 예뻐졌어 등 긁는 건 좋아하고 얼굴은 아직도 좀 싫어 응 옆구리 이런 데 있잖아 좋아하지? 이런데 이런 데 긁어주는 거 좋아하는데 이것도 누워가지고 배 뒤집고 파랑이랑 또 안 해 살 찐 거 봐 살쪘어 돼지야 아 누나 뚱뚱한데 치즈 뭐 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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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왜 그렇게 울어 그치 치즈 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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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안 매워 너무 매워 이렇게 하는 상황이 날리는데 약간 비염에 먹기인데 맛있게 있는 게 있으시고 뭐라고? 은혜? 너무 힘내요 엄마 이거 열어봐 여기만 줄이 서있어 다른데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저거 엄마 먹어봐도 오 마들렌이 크면 얼마나 커겠어 마시아 어디가 또 어디가 라떼야 왜 막 집 나가고 그러면 곤란해 나가지마 라떼야 마들렌 먹어볼까 어 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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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들렌 마들렌 알아? 어 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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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들렌 마들렌 뭐 마들렌 알아? 가볼까 보여줘 보여줘 라떼 보여줘 라떼 보여줘 라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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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뤼 껍쟁이 껍쟁이야 마늘랭 귀신 마늘랭 귀신 아! 그래서 마늘랭 마늘랭 맛있겠지? 그거 무슨 맛이야? 플레임 플레임 마늘랭 귀신 맛이 되게 여러개 나고 엄청 종류가 뭐가 많았어 언제 먹을 거야? 조금 이따가 맛있겠다 진짜 사먹는 떡볶이네 오 이 기름탕 응 치똥 맛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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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지거지? 옆에. 이거? 옆에. 맛있다, 치둥. 어떡하지? 어떡해. 도와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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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못생겼다, 지금. 너무 짜증나가지고 못생겼어. 올라가, 엄마. 맛있게 잘 먹었어요. 보일 수 없을 때,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1번 tag. 네요. 아이구 아이구 continuum. 아이구 아이구. 아이고 아이고. 구요. 10년에 거쳐서 당심하지 않고, 두 번째, 판이 바뀔 때 적극적으로 중요하고 불안의 적극적으로 중요하고 기술 형신하고 기술 형신하고 기술을 확인하고 설에서 오직에서 같은 경우는 아토조로는 대기, 생성 아토조로는 소환로는 포함된 면이 대기인 KSMC의 가장 사인으로 해주세요. 아 장난감인가 모양을 안 낸다더니 꽃을 만든 건가? 예뻐졌지? 이건 뭐야? 줄자 왜 여기다 놨어? 아까 갑자기 집에 평수를 재보고 싶어서 잤어 뭐야? 역시 의식의 흐름대로 사는군 예쁘지? 예뻐졌지? 모양 안 낸다더니 갑자기 모양이 아 아 아 아 아 문 열어줘? 열어줘 열어줘 이제 나갔다 오세요 자 시원하게 한번 나갔다 오세요 아 난 추운데 엄마 리치바 모가지를 밖에다가 모가지를 밖에다가 야 얼굴을 밖에다가 진짜? 진짜? 라떼가 밖에 쳐다봐? 쫄탱이가 어떻게 밖에 쳐다보게 됐지? 아 저게 한개지 근데 아 저게 한개지 근데 바로 올려 미치처럼 근데 얼굴은 안 나갔지? 소가죽 근데 얼굴은 안 나갔지? 큰 것도 큰 거고 얘 무서워 고소공폭증이 있어 고소공폭증 고소공폭증 우리 랑땡 고소공폭증이 있지 아이 에빠라 아이 에빠라 우리 우리 애기 이쁘라 하얀 누나 하얀 누나 어? 하얀 누나 하얀 누나 하아 시원행 미치 김미치 시원해 들어오게? 벌써? 저 옆에다가 껌을 쪼르렁 4개 라떼가 놓진 않았겠지 설마 라떼가 놓은 거 아니었는데 라떼가 왜 거기 가서 잡을까? 그건 엄마가 알지 대충만 너 오늘 걔는 노른자 먹었죠 안돼 그거 먹어 라떼야 그거 녹아놨어? 응 진짜로? 아니야 설마 우리 라떼가 이렇게 열을 맞춰놓진 않았겠지 아이고 잘잤자야 라떼야 저거 지키느냐고 내 껌 4개 라떼야 이거 사야할까? 뭐 멸치볶음 멸치볶음 안 해봤지 영화 왜 너 멸치볶음 안 해봤잖아 귀여워라 아우 잘자고 있었어 아우 멸치볶음 안 해봤고 이리 와 와 잘자고 자 다시 한 번 봐 어 어 김주야 왜 요리 잘하는 남자랑 결혼 내가 보기에는 그런 게 틀렸어 우영이 요리 잘해 왜 여기다 다 먹는 것 같아 왜 사안이 잘 모르는 거야 이거 살짝 그냥 볶는 거잖아 간장이랑 설탕이랑 물엿이랑 어 알아 다 먹어보면 알지 내가 간제비잖아 너무 소질이 없지는 않은 것 같긴 한데 물엿 많이 많이 해가지고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다 불러 그럼 설탕 많이 많이 내가 엄마보다 베이킹은 잘하잖아 응 응 아니 스콘 좀 가져 응? 스콘 스콘 좀 가져 좀 귀찮은데 스콘 그게 뭐 귀찮아 제일 쉬운 건데 아 자기 이름이 문사고 있으면 당면 상반들이 알아서 잘 저기 살 테니까 응? 아니 이게 입장에다가 뭐 이렇게 안탈 사온 게 혹시 이렇게 되지만 다른 회사 입장에서 온 게 우리 사품이군 이게 아니 뭐지 저거? 뭐 양말? 누구 양말? 엄마 양말? 더 씹? 엄마 양말이잖아. 뭐? 엄마 양말이잖아. 하얀 거가? 응. 하얀 게 왜 엄마 양말이 엄마 양말 여기 안 썼어? 여기 어디서 났어 그럼. 아! 엄마 방에 가서. 갑자기 저 안에 들어가가지고 막. 뭐 하다 나오더니 양말 끈에 온 건가? 아니 저 태연이 건데. 아 그래? 어. 태연이 전 양말이잖아. 몰라 난. 아 이 새끼가 어제 혹시 여기다가 벗어놓은 거 아냐? 아 그런가? 들어. 모르겠네. 으이. 아니면 저 빨래 정리 한 적이 여기서. 떨어졌나 봐. 왜냐면 두 개가 겹쳐있었는데? 아니야. 여기 여기 지금. 여기서 가지. 아 빨래 개논 거. 에이. 다시 빨아야 돼. 에이. 아이 뭘 다시 빨아.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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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아 엄마. 엄마 우리 이 책에 갔다. 가지라. 하하하하. 로고아르. 에서 산. 트위드 원피스인데. 지금 이게 이렇게. 광이. 잘 안 보이는데. 완전 연한 핑크에. 마감도 예쁘고. 트위드가 진짜 예뻐요. 그 요거 입고 친구 영상. 결혼 축하 영상 찍었는데. 얼른 방팔이라. 얼른. 여름이 돼서 요거 입고 놀러 갈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언박싱을 또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아보카도. 요거고. 이게 다 요거고. 약간. 그레이 골지. 백에 이렇게. 포인트가 있는. 옷이고요. 요거는 뜯어서 한번 입었는데. 이것도 아보카도. 세일할 때 샀어요. 요렇게. 얘는 이렇게 어깨가 파진. 옷이고. 저는. 엠사이즈입니다. 엠사이즈. 이거는. 어? 이렇게 각인을 해주시네. 주연. 위그로 건. 사왔습니다. 이쁘다. 해먹을까요? 꺼내서. 짜잔. 뭘 샀냐면. 슈퍼 컴포트 브라. 이걸 왜 샀냐면. 이렇게. 후크가 있어요. 뒤에. 저는. 이. 브라탑 입을 때마다. 항상 용기 부분이 너무 타이트하고. 그러니까. 브라탑은. 이렇게 후크가 없다 보니까. 입을 때마다 진짜 불편했거든요. 땀 차면 막 벗기도 힘들고 그렇잖아요. 근데 요런게 나왔길래. 요렇게. 후크로 되어있고. 세개로 되어있네요. 엄청 편할 듯. 한번 잘 입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루트 레깅스. 이 사이즈. 요렇게 생긴. 무늬가 있는. 레깅스입니다. 얘는. 이 사이즈고. 오. 아주 잘 맞을 것 같네요. 이거는. 조거 팬츠입니다. 오. 이렇게 밑에 조거가 있네. 이거 그냥 편하게. 요새 운동복. 입고 다닐 때. 좀. 입으려고 샀어요. 어두운 차콜 색깔. 오. 요런 색깔입니다. 어두운 차콜 색깔. 예뻐요. 주머니도 있고. 로고도 귀엽네요. 좋은 소비였다. 오. 그냥. 한 번 더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언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언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최대 입시 반 같아. 성숙한 최대 입시 반. 사랑하는 작고 예쁜 것들 다 보고. 브리저튼 시작합니다. 넷플릭스 없었으면 어떨 뻔했을까요? 심심해서. 색감이 너무 예쁘다. 사랑하는 작고. 사랑하는 작고. 사랑하는 작고. 사랑하는 작고. 사랑하는 작고. 상대 모임에 대해 보습을ille. 반가님의 작고. 사랑하는 작고. 사랑하는 작고. 사랑하는 작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